2차 함수. 만약에 기말고사를 안 보고 중간고사만 본다라는 학교는 우리 1학기 마지막에 있는 2차 함수도 이번에 시험에 포함이 되는 학교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이랑 폭이 넓어지는 조건이 헷갈려요 라고 그랬는데 우리 종원이 들어왔나요? 네. 우리 종원이 선생님한테 좀 혼나야 돼. 이게 헷갈렸다. 그러면은 그래프 많이 안 그려본 거야. 그지? 솔직히. 솔직히 안 그려봤죠? 자, 그래프 내가 10개 넘게 그려봐야 됩니다. 2차 함수가 사실은 그래프의 단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식과 그래프로 얼마나 매칭을 잘하느냐. 얼마나 그 그래프를 많이 그려봤느냐. 그게 이제 관건이기 때문에 이 딱 질문을 보고 우리 종원이가 그래프 많이 안 그려봤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 가장 간단하게 선생님이 이것만 그려볼게요. 우리 간단하게 x제곱. y는 x제곱하고 y는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두 개의 그래프를 먼저 그려보면은 자, 둘 다 꼭지점이 뭐지? x축, y축이 있을 때 둘 다 원점이 꼭지점입니다. 그리고 얘 그리면은 봐봐. 자, 순서상 몇 개만 해볼게. x가 1일 때 y가 뭐죠? 1이죠? x가 2일 때 y가 뭐죠? 제곱한 거니까 4죠? 그래서 1, 1하고요. 1, 2, 4. 여기를 지나가지고 이렇게 된단 말이야. 제곱의 특징상 마이너스 1을 제곱하면 1이고 마이너스 1을 제곱하면 4기 때문에 아래로 볼록합니다. 그러면 얘는 뭐냐면은 봐봐. x가 1일 때. 자, x를 제곱한 거에다 마이너스를 붙였으니까 y는 마이너스 1이고요. x가 2일 때 2를 제곱한 거에다가 나중에 마이너스를 붙인 거거든. 그럼 봐봐. 생각해봐라. 자, x를 제곱하는 건 x가 음수던 양수던. 어때요? 무조건 양수가 나오겠지. 거기다가 마지막에 마이너스를 붙이니까 이 마이너스 x제곱이라는 건 무조건 양수야, 음수? 음수야. 음수가 나오죠.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봐봐라. 마이너스 1일 때는 어떨까? x가 마이너스 1일 때는 마이너스를 제곱해서 그러면 1이잖아요. 마지막에 마이너스 딱 붙인다고. 그러니까 얘도 마이너스 1인 거고. x가 마이너스 2라고 하더라도 마이너스를 제곱하면 4가 되는데 마지막에 마이너스 붙이니까 마이너스 4가 된다고요. 이런 순서상들을 일단은 몇 개 정도는 콩콩콩 찍어야지. 그래프가 제대로 그려지니. 얘를 그려보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 우리 종원이가 궁금한 게 아래로 볼록이랑 위로 볼록이 헷갈린대. 지금 어떤 게 아래로 볼록이지? y는 x제곱이 아래로 볼록. y는 마이너스 x제곱이 위로 볼록. 그러면 얘네들의 차이점이 뭘까? 바로 x제곱의 개수가 얘는 플러스 1, 마이너스 1. 양수, 음수. 그죠? 그럼 2차 함수에서 y는 ax제곱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어쨌든 그래프의 모양을 결정하는 건 다 필요 없다고. 그냥 x제곱의 개수만 보면 된다고. 얘가 양수면 아래로 볼록. 음수면 위로 볼록.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거 했었어. 우리 체크체크 듣는 제자들은 알 텐데 밥그릇 있잖아. 꼭 이제 포물선. 우아하게 얘기하면 2차 함수의 그래프는 포물선 모양이에요. 라고 할 수 있지만 그냥 밥그릇 모양이야. 그치? 밥그릇 모양.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밥그릇 엎어놨어. 그럼 밥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떨어지겠지. 안에 들어가 있는 밥이 다 떨어지고 밥그릇 이렇게 세워놓으면 밥을 담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x제곱의 개수가 양수면 아래로 볼록. 음수면 밥그릇 엎어놨어. 위로 볼록.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된다고. 그러면 이 폭이 넓어지는 거는 여기서 하나만 더 그려보자고요. 자, 보세요. 자, 여기 좀 지워볼게요. 지금 y는 x제곱을 여기서 그려봤는데 자, 선생님 y는 2x제곱 그려볼게요. 그럼 봐봐. 여기 x가 1일 때 그거 제곱하면 y죠. 여기 x가 1인데 그거 제곱한 거에다가 두 배를 한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 y는 x제곱의 y 때보다 얘가 몇 배가 됐어? 두 배가 돼서 이제 2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가 x가 2라면 y는 4가 되는 거고 x가 2라면 2를 제곱한 거에다가 이거의 또 두 배가 돼서 이제 8이 되는 거라고요. 그쵸? 그러면 얘는 1,1을 지나는데 얘는 뭐가? 1,2를 지나. 1,2를 지나니까 여기를 지나요. 그럼 이거 대칭이잖아. 2차 함수. 그쵸? 그러니까 여기도 지나서 이렇게 좀 좁게 그려지는 겁니다. 자, 이쯤에서. 와, 밥그릇. 바로 외웠어요, 쌤. 우리 도안이 좋습니다. 기억 잘 된다고요? 지우기 신기하죠? 요새 너무 기술이 좋아졌어. 전자칠판 좋습니다. 보라색 찰떡이에요? 선생님, 아미야. 그래서 보라색 좋아합니다. 음, 찰떡이에요. 자, 기말 언제 보냐고. 좋아요. 지금 가끔 선생님 채팅 보고 있으니까 많이 많이 올려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 폭이 넓어지는 거는 어떨수록 폭이 넓어진다. 우리 종원이. 이 앞에, 그러니까 x제곱 앞에 달려있는 그 개수가 절대값이 클수록 폭이 넓어지는 게 아니라 좁아집니다. 좀 아이러니하죠? 크면 어쩐지 폭도 넓어질 것 같은데 반대예요. 세워지는 거예요. 아셨죠?